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웅문 글로벌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웅문 글로벌 실행하셔서 같이 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ETF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스포츠 베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먼저 소개할 기업은 바로 스포츠 베팅 ETF입니다. 배츠라는 ETF인데요. 먼저 ETF명을 보면 정말 길죠. 라운드 힐 스포츠 베팅 앤 아이게이밍 ETF입니다. 먼저 이 ETF에서는 항상 맨 앞에를 봐야 되거든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라운드 힐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이 ETF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말 그대로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아이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베팅이나 온라인 포커 또 슬롯 머신 같이 온라인 카지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커 종목 코드를 미국 주식에서는 이 티커만 봐도 이 기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 코드를 보면 지금 배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기 베팅하다 할 때 이 배츠랑 의미가 비슷한 배츠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지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볼 텐데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010 화면에 들어가 주시면요.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종목명을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너무 길잖아요. 배츠라고 이렇게 티커를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시가총액은 1억 2천 US 달러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4일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라던가 그런 그래프나 차트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2010 화면 기억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스포츠 산업은 2018년 711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2023년에는 83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산업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기업들 그러니까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이런 스포츠 배팅이 되새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런 배츠 ETF는 온라인 기업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좀 유망한 그런 ETF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ETF는 지금 산업 상위 그룹 그러니까 연예 여기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지금 보면 윌리엄스 힐 그리고 포인트뱃 홀딩스, GVC 홀딩스 같은 스포츠 배팅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온라인 기업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0601 화면을 통해서 종합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영웅문 글로벌에서요. 여러분 0601 화면 들어가시면 종합 차트 칸이 뜨거든요. 여기서 배츠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게 6월 4일에 상장이 됐다고 했죠. 이 6월 초에 그러니까 상장 초기에는 14달러 선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달러에서 최근에는 24달러까지 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12월 3일 기준으로도 24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배츠의 ETF 종합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8년에 미국에서는 스포츠 배팅이 금지다라는 게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포츠 배팅 자체가 미국에서 유망 산업으로 좀 주목을 받았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도박이나 카지노 사업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배팅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면서 이 기업, 이 ETF도 지금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가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스포츠 배팅 ET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유의사항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e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ETF를 또 가지고 나왔어요. 자 e스포츠 어느덧 우리 사회의 한 트렌드가 또 됐는데요. 여러분 게임도 많이 좋아하시죠? 스포츠만큼이나 좋아하는 게 게임일 것 같은데 이 게임 먼저 널드 이렇게 괴짜라는 이런 뜻을 의미하는 널드라는 단어로 종목 코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ETF의 명칭은 라운드 힐 비트크래프트 e스포츠 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ETF인데요. 역시나 라운드 힐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봤던 배츠 ETF보다는 1년 먼저 상장이 됐습니다. 자 티커도 기억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직접 또 입력을 해볼게요. 영웅문 글로벌에서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2010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널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면요. 역시나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ETF는 4,600만 US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기업에 각각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의 25% 정도 미국 기업의 25%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종목이 지금 커쉐어 게이밍이 있고 텐센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또 두유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있습니다. 커쉐어 게이밍은 고성능 게이밍 기어나 PC 부품 기업인데 예전에 우리 로지텍 살펴봤잖아요. 로지텍과 같은 그런 비슷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텐센트는 카카오나 넷마블의 지분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기업입니다. 또 미국의 e스포츠를 선도하는 롤을 가지고 있죠. LTV점 블리자드도 이 ETF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인 두유 인터내셔널 홀딩스도 있습니다. 이 ETF는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라던가 주최사, 리그 계획, 게임 하드웨어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e스포츠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걸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게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ETF가 한국의 아프리카 TV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ETF도 한번 0601 화면 통해서 차트를 열어볼게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널드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상장이 6월달에 됐었죠. 2019년 6월쯤에 됐었고 지난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11달러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주가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지금 초에는 28달러 선에서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시간으로 3일에도 28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널드 ETF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 좀 많이 길죠. 하지만 긴만큼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했고요. 이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로부터 얻어졌지만 고객님들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따른 중빙 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포츠 배팅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배츠 ETF 그리고 e스포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널드 ETF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저는 더 재밌는 기업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견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선순이 서브 남부 긍정은 삼각당국 우선순이 하나 CV 인증 정의